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elcome back 모두 보다 라는 뜻의 See, Look, Watch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딱 문제 세 개만 풀면 끝 오늘의 상담 내용 살짝 먼저 보시죠 양혜영 가족께서요 아마 입터용 하시다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Watch와 See는 부분이 되시는데 Look은 어떤 때 사용하는 건가요? 해서 제가 설명 길게 드렸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핵심 알아야 될 것만 그 전에 보다 보다 보다인데 이거는 동사의 용법이지 문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살짝 지역적인 거라 이 기본 뜻을 다 알고 있다면 뭐 굳이 오늘 내용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얘보다 중요한 게 항상 뼈대 문법이 있죠 알평문총에서 정리하는 거 예를 들면 똑같은 동사이지만 Have, Make, Let 이런 것이 훨씬 더 빈도가 높고 얘는 중요하죠 이거는 그래서 알평문총에서 다뤄요 물론 See도 지각동사인 경우 이런 거 Watch나 이것도 함께 다뤄 드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 보단 뜻의 뜻을 구분하는 것은 조금 더 한 단계 나간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가 포인트 자 최중요 핵심 세 문제 풀고 오늘 초급분들은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3번까지 오늘 11번까지 있어요 자 도전 다시 보게 되니까 좋다 자 정답은 맞습니다 It's good to see you again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쌤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Watch나 Look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보세요 See라고 하는 것과 일단 Watch를 볼까요? See는 그냥 보다예요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눈에 들어오는 거 그게 See 그냥 보다 의도도 없고요 시간을 오래 보건 짧게 보건 이거는 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문맥에 따라서 반대로 Watch는요 우리말로 지켜보다예요 그건 의도를 갖고 보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장시간 동안 본다는 뜻이 강해요 예 그래서 이건 긴 시간이다 그리고 Look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보세요 의도를 갖고 뭔가를 보긴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살짝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를 보세요 Look Watch 그냥 있으면 See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죠? 다시 보니까 좋다 다시 감시하는 거죠 Watch는 말이 안 되고 Look은 제가 밑에 뭐라고 써드렸어요 뒤에 누구를 보다 할 때는 At이 나오더라 이거 주의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Watch이나 See는 그냥 대상이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Look은 꼭 반드시 누구 대상을 물건이건 사람이건 보다 할 때는 At이 쓰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이 뒤에 여기에 At이 없죠 그러니까 Look은 제외하고 1번이니 2번이니 다시 당신을 감시하게 돼서 좋아요 그러면 2번이에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1번에 바로 다시 보게 돼서 자 이것만 알아두시면 끝 여기까지 하시고 가셔도 돼요 자 1번 걸었으니까 2번 한번 보세요 걸을 때 조심해 자 여기에 포인트는 이 동사 다음에 At이 없으니까 일단 3번은 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See는 너의 발걸음을 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의도를 갖고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이렇게 보라고 조심하란 말이야 그게 영어로 Watch your step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Watch your step 아시겠죠? 네 요거 알아두시고요 포인트 다시 한번 네 됐죠? Watch는 뭐라고요? 바로 지켜보다 의도를 가지고 어 쌤 이거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긴 시간 동안 쓰이지만 주의를 촉구하는 의도를 확 가지고 보다 이럴 때는 Watch를 써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문장을 이 세 개의 뜻을 외우려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물론 제가 정리는 너무 깔끔하게 잘 해드렸어요 하지만 더 좋은 게 이런 예문 왜 얘가 빈도가 제일 높으니까 1번 2번 마지막 3번 가기 전에 자 그거 조심해 너 입 조심해 말 조심해 야 너 등 뒤 조심해 뒤 조심해 제가 뭐 배신할 수도 있어 아니면 뭐 허를 찌를 수도 있어 그때 그 뒤 그 다음에 야 그 가방 잘 조심해 그 다음에 머리 조심해 들어오다가 이거 다 영어로 뭘 할까요? 이런 게 가장 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것만 보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Watch 다음에 뭘 쓰면 돼요? 대상을 바로 쓰시면 돼요 이때 뭐 See 이런 건 안 돼요 See it 등은 보단 뜻이긴 하지만 Watch는 이런 식으로 조심해 뜻으로 얘 밖에 안 쓰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Watch it Watch your mouth 네 입을 봐 라는 얘기는 어? 말 조심해 Watch your language 이런 식으로 뭘 쓰기도 해요? 언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심지어 Language 이렇게 만도 얘기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말 조심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Watch your back 자 이거는 우리가 아는 등 조심해 라는 뜻도 되고요 동시에 야 너 허를 찔리지 마 뭐 예를 들면 누가 배신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느낌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atch your back 얘는 짧은 거예요 back 얘는 back 그러면 야 가방 조심해 그거 찍힌다 뭐 묻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머리 조심해 Watch your head 쌤 Watch 다음에 조심하라는 대상 다 쓸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수천 단어 수만 단어 다 쓰실 수 있음 끝 끝! 자 3번 나를 보고 미소를 지어봐 정답은 뒤에 빈칸 다음에 at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보고 풀려면 바로 3번 바로 풀려요 여러분 그래서 look at me 나를 보고 and smile 미소를 지어라고 해서 and까지 넣어주면 딱 좋고요 정답은 3번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see는 그냥 보는 거고 watch는 지켜보는 거고 잠깐 봐 라는 식으로 at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파악하시고 노란 색깔로 바꿔드릴게요 됐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초급분들 가셔도 돼요 나는 초중급 정도를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도전해 보세요 4번부터 9번까지 의사한테 진찰 받아봐 그러면 의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see a doctor라는 표현이 빈도가 높은 표현이에요 you need to see a doctor you need to watch a doctor 라고 하면 야 너 의사를 감시할 필요가 있어 이거 되게 웃긴 표현이죠 그 다음에 look은 아예 저 의사 좀 봐봐 이러고 하고 싶을 때는 s를 쓰겠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틀렸고 see a doctor라는 표현 정리 이제 핵심을 알겠어 이제 핵심이 내가 보이네 핵심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전에 안 보였던 것이 그래서 계속 지켜본 게 아니죠 핵심을 그 다음에 얘는 at도 없잖아요 look at도 없죠 그 다음엔 여기서 I see the point 그래서 see the point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만 잡아드린다고요 잘 쓰이는 거 동시에 하나만 써볼까요 여러분 now I see 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보인다 이해돼 이런 뜻으로 뭐라고요 이해돼 이해돼 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는 거 됐죠 now I see now도 필요없어요 I see 내가 보여 이제 이해돼 자 이렇게 보시면 가장 빈도 높은 거 6번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이거 이제 틀리실 분 없겠죠 여러분 see는 뭐예요 그렇죠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 watch는 뭐예요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 오랫동안 지켜보는 거 look는 뭐예요 잠깐 동안 의도를 가지고 툭 보는 거 그래서 당연히 somebody is watching me 이런 식으로 2번이 정답이고 3번은 의도가 있긴 하지만 뒤에 s이 쓰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somebody is watching me 야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누군가 나를 감시해 그래서 영화에 보면 미드나 영화에 보잖아요 넷플릭스 같은데 보면 내가 너 지켜본다 손보세요 이렇게 보통 하자 이렇게 내 두 눈으로 널 지켜볼 거야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I'm watching you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거야 이거 이거 I'm watching you 그리고 손동작으로는 이 말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I'm watching you 너 조심해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I'm watching you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문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느낌이 나는 항상 들어 I 나는 항상 feel 느껴 like 뭐처럼 somebody is 여기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다 like 받은 거죠 이거처럼 느낀다 누군가가가 watching me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나는 항상 느껴 그러니까 뭐 불안증이 있다거나 혹은 실제로 스릴러물의 그러한 영화나 미드에서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거 그냥 보면 모르실 수 있지만 어? 마이클 잭슨하고 Rockwall 알고 계시죠? 제목 노래 제목 이름이 somebody is watching me 에요 자 그래서 이 노래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I always feel like somebody is watching me 기억나시죠 somebody is watching me 7번 지난맘에 영화를 보았어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 예 그래서 watch the movie 이거 쓸 수 있어요 I watched the movie last night 정답이에요 그런데 쌤 씨도 쓰지 않아요 과거 형태인 써 I saw the movie 그래서 그래서 see 라는 단어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주로 뭔가 영화를 보다 이런 식이로 할 때 이 경우에만 두 개가 다 돼요 그래서 이 1번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초중급에서 여러분이 잡아가야 될 건 거죠 I saw the movie I watched the movie last night 뜻은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watch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도를 갖고 그 영화를 봤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룩은 당연히 안 되겠죠 8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법 이거 안편문 중에서 다 해드렸죠 너 오늘 멋져 보인다 라고 할 때는 당연히 ~~처럼 보인다 대상이 올 때만 s이 쓰이는 거지 이 사람이 너가 나를 본 게 아니고 너가 뭐 어떤 다른 책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처럼 보인다 라고 할 때 look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뒤에 형용사를 쓰시면 돼요 형용사란 말이 어려우면 우리말의 멋진처럼 ㄴ으로 끝나는 거 정답은 뭐예요 you look great you look great today 이게 입에 붙으시면 이용법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걸 굳이 뭐 이 형식의 보호다 이런 얘기를 쓸 필요조차 없어요 자 당연히 see 쓰면 틀려요 watch 써도 틀립니다 자 그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로 너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너 기분 좋아 보이네 너 슬퍼 보이네 너 피곤해 보여 자 도전 지금 하시란 뜻이에요 이거 가져가봐야 의미 1도 없어요 나중에 복습하겠다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you look happy you look sad you look tir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때에 see 나 watch를 쓰면 완전 틀려요 자 마지막 9번 나는 직장을 구하고 있다 네 자 이렇게 보통 무엇인가 보다라고 할 때 see 나 watch는 대상이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watch 다음에 이 빈칸 다음에 for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look 이란 단어가요 뒤에 look at 그러면은 어떤 대상을 잠깐 바라보는 거 이런 식으로 look for 그러면은 그걸 목적으로 해서 뭔가 찾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 있다가 look for에요 이것도 빈도 아주 높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테고요 근데 이게 의외로 한국 분들이나 이 다른 나라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유럽 사람들이나 세계 다른 나라를 보면 은근히 이걸 너무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나는 직장을 구하고 있어를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슈퍼마켓 가가지고 저 이런 걸 찾고 있는데요 무슨 뭐 어떤 건물을 찾고 있는데 할 때 finding 이라고 쓰시면 틀린 표현이에요 이거는 find는 찾았다 안 찾았다 할 때 그게 찾았다 찾고 난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이게 I'm finding a job 틀린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다로 우리말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틀리더라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I'm looking for a job I'm looking for Korean ginseng tea 그러면 뭐예요? 한국의 인삼차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look for 됐죠?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바로 바로 초중급이었어요 이제 중급 두 문제 남았습니다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아 데이트하다라는 표현으로 see anyone? 이건 진행형으로 밖에 안 써요 이런 식으로 are you seeing anyone? 이런 식으로 요즘에 너 데이트하는 사람 있어? 그래서 are you dating anyone? are you seeing anyone? 해서 see가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 이게 정해진 표현으로 가장 빈도 높아요 그래서 가장 빈도 높은 표현 잡아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배웅해 줄게 누구를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같이 가서 안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see you out이라고 써요 I'll let me see you out 내가 나가는 거 내가 이렇게 지켜볼게 이건 watch이니까 이상하죠? 자 그래서 look도 안 되고 그래서 let me see you out 그래서 see someone out I'll see you out 내가 당신을 바깥에서도 이렇게 나가는 거 볼게요 그래서 내가 배웅해 줄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중국까지 다 잡으신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여기는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보단 뜻으로 네 단어 정도가 더 네 단어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notice는요 어? 여기 있었네? 하고 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notice 그 다음에 이거가 빤히 바라보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의도를 갖고 상대편의 반응이 감정적 반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stare 이건 의도를 갖고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빤히 보다 그 다음에 view는요 이게 명사로는 견해란 뜻이 있죠 견해 한자로도 견 바라보고 해 풀어낸다 바라보고 이해한다 그게 견해잖아요 그래서 견해를 가지다 글랜스는 룩과 비슷해요 그래서 힐 끝 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쑥 이렇게 보는 거 쑥 보는 거 그래서 힐 끝 보다 됐죠? 이렇게 해서 탄탄한 영어 인생 필요한 건 모치필총 알평문총 그리고 발음에 i1발 그리고 반댓말 다이어까지 싹 다 묶어 놓은 선별해서 묶어 놓은 게 두 달 진도표 많은 분들이 완성하셨고 또 지금도 완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60일 만에 영어 인생 바꾸시면 즐거운 자신감 덕분에 진짜 change your life 여러분 인생도 바뀌세요 자 이제는 이 세 단어의 차이점은 아셨죠? 하지만 얘보다 훨씬 중요한 make나 have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평문총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Take it care See you next time Bye